오늘 본문은 다니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강의되었던 그리고 설교되었던 내용이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BC 605년경에 유다왕 여우아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때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대의 나이로 추정되는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너부갓네살에 시중을 드는 그리고 왕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기관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동안 그 일을 시작으로 아시다시피 많은 사건들이 다니엘에게 일어나게 되고 오늘 6장에 이르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1장에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맨 처음 잡혀왔을 때 이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지금 그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였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통치자도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도 너부갓네살, 베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서 한 제국도 아니고 바뀌고 바뀐 나라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통치 그룹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처한 상황들도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처음 그의 지혜를 발휘했던 너부갓네살의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사드랑메삭, 아벤노그라는 친구와 더불어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유명한 풀무뿔의 시험이 있었고 그 땅에 온 땅의 박수와 술객들로부터 질시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정신병에 들고 나서 그의 통치를 이어받았던 베사살은 잠깐 등장하지만 등장하는 모습도 화려하게 등장해서 다니엘서의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천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후군과 왕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대담하게 술잔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제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벽에 글씨가 나타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메네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무게를 재워보았더니 그 무게가 모자랐다. 이렇게 메네메네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달았더니 또 모자랐다. 그리고 무게가 모자랐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쪼개어졌더라. 그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술객과 박수들이 그 하나님이 써준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날 다니엘이 그 자리에 모여서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됐고 다니엘이 해석한 날 벨사살은 사라당하고 바벨론은 다리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다리오에 대해서는 역사상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추정하건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넘어가는 사이에 존재했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62세라는 나이가 나와 있듯이 연륜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장군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과 통치에 유능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었고 이 새로운 제국은 다니엘에게 새로운 삶의 정황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새로운 상황 가운데로 다니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오의 첫 통치는 굉장히 조직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복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그 자신의 왕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파티나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조의 기틀을 놓을 수 있게 나라를 120개로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행정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도를 다스릴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웠고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울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120도를 구분했다는 것은 세금을 원활하게 걷고 그리고 제국 곳곳에 굉장히 넓었던 그 제국 곳곳에 사법권과 행정권이 고루고루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될 나라는 법치 국가였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이 제정됐고 왕의 도장이 찍혔을 때 그 법치에 대해서 왕도 다리오 왕도 어쩔 줄 몰랐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정된 법이 함부로 왕도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조직적인 나라가 바로 다리오가 세웠던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법치가 잘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다리오가 세운 나라 이 메데는, 베르시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두 왕에 비하면, 두 나라에 비하면 조직적이고 굉장히 젠틀합니다. 다리오 전에 나왔던 왕들은 너부갓네살 왕만 봐도 자신의 꿈이 해몽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르시아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천명이나 되는 신한을 불러서 술과 여자를 가득 차려놓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왕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던 육장의 상황도 이전의 왕의 세대와 변하지 않은 채 다니엘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은 나이가 80세로 추정이 됩니다. 80세의 노인을 다리오는 다시 총치의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이 다니엘이 계속 바뀐 왕조에서도 어떻게 최고의 통치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의 일이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를 이 3절 4절부터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앞에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처했던 역사적 정황과 그 시대를 살펴보고자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나라에서 그런 것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땅, 그리고 자신이 포로로 머물게 된 땅에서 이 격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델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그 격변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고 아 나의 삶의 상황들은 전쟁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전쟁과 같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았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계속해서 바뀌는 정권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 오늘 3절, 4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 말씀이요 옛날 개혁개정 성경에는 다니엘의 생각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민첩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다니엘은 생각이 뛰어난 사람 다니엘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니엘은 처세를 잘하는 사람 다니엘은 눈치가 빨랐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눈치가 빨랐고 그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처세를 잘했던 다니엘을 성경의 인물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있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 생각이 민첩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빈틈없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의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는 민첩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민첩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붙잡혀 있다고 원어상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을 왜 그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웠는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통해서 그 시대를 뚫고 나가기 원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 한치의 빈틈없이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한치의 붙잡힘없이 붙잡혀 있었던 다니엘의 상태가 그가 10대에 떠나와서 머물게 된 그곳으로부터 80대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마 본받고 싶어하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아마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신화에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의 고위직에 그것도 계속해서 고위직에 있을 수 있는가 참 관운이 타건한 사람이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학문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의 모든 뛰어난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국으로 움직였던 그 엘리트들에게는 브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계획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첫 번째 접근해야 될 그의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으실 때 그의 내적인 상태 그리고 그가 일관되게 유지했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품 중에 충성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개념은 충성이라는 성품은 여러분 이것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단순히 위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다. 충성도 또한 처세의 일종이다. 충성도 어떤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이 충성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충성은 사람을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80년의 세월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계속해서 청문회가 있죠. 인사청문회를 보면 아무리 흠이 없이 살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80년을 공직에 있었는데 80에 가까운 세월들을 그 왕궁에 있었는데 너무나 보는 눈이 많았던 그것도 기득권을 가졌던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방에서 왔던 다니엘이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대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처세를 달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충성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붙잡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이란 말을 통해서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충성이란 말에서 아멘이란 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그리고 진실하다, 참으로 옳다 이런 말이 아멘과 충성이라는 말 그리고 이 다니엘의 충성이란 성품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니엘의 인성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나에게 삶에 급격하게 변하는 격동의 전쟁과 같은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그 10대의 나이부터 80대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이 충성이라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고 그 삶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지만 그 총리였을 때 바벨론의 총리였을 때는 박수와 술객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베사살 때는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때도 굉장히 나이스한 왕이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정직하게 법치를 하고 저렇게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꾸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은 우리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제 고난은 다 지나갔다. 그 다혈질이었던 너무나 다혈질이라 미치기까지 했던 너부갓네살도 죽었고 어떻게 천명이나 되는 신하들과 주색잡기를 했던 더 미친 것 같았던 베사살도 죽었는데 그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다리오 같은 왕을 주셨구나. 이 땅 가운데 정말 정직한 왕이 나타났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었구나. 이렇게 안도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가운데 안도했던 다리오의 통치에서 가장 큰 위기가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총리와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법령의 핵심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가운데 일관된 삶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신앙의 태도를 유지했던 원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충성된 마음이었는데 그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였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총리던 거지던 이 땅이 바벨론이던 다리오 왕의 치세던 이 땅은 변할 것이고 이 땅은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은 세워졌으면 패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땅의 왕이 융성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것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한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다니엘에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없어졌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국가를 통해서도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바라봤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우리는 많은 시대를 과거를 향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많이 과거를 향수할 때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향수하며 살아갑니다. 1908년에 부흥을 향수합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교회만 세웠다면 교회당이 꽉꽉 메어차는 그 시대를 회상하고 향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과거의 공동체의 영광에 대해서 과거의 자신의 신앙의 영광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현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고 다니엘이 뛰어난 가운데 그 제국을 지나왔다는 그것으로만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렇게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갖가지 상황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 가지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한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그분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한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여전히 변할 세상 가운데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격변하는 세상 격동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명령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참 중요한 대목이죠. 그날도 여전히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은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휘된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상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처럼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3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숨어서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이 30일만 피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다니엘은 이 30일을 피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자리는 제국의 최고위직입니다.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우리였다면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총리라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도 별 득이 될 게 없으므로 그래, 총리직을 위해서라도 내가 잠잠해야겠다. 그리고 아마 구명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법을 개정하려던 움직임을 위해서 로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 너무나도 우습게도 바보 같은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이 찍혔는데도 태도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세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까 전에 살펴보았죠?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 이 제국 위에 계신 분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국의 왕은, 이 땅의 왕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선하신 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당일이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이 발달된 신학이 상황신학입니다. 상황논리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의 신학을 공부했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저기를 나아갈 수 있지?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갖가지 상황논리, 가장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것으로 모든 상황들을 변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표현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러 들어가자 그 집주에 많은 사람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집 문박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모든 언론사가 다 왔을 것이고 모든 동네의 그 수다쟁이들은 다 동원됐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 봐라 다니엘이 곧 죽을 것이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은 전송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늘문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아직 다 닫힌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의 문을, 하늘문을 모든 상황이 세상 가운데 닫혀진 것 같았지만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소망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면 진짜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응답의 문이 열린 것이다.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와 확신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절박하게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로 올려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주인,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발부동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밖에 전쟁은 전쟁도 아니죠. 어떤 전쟁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회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죄된 본성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의 온전한 응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다리며 또한 그분께만 초점을 맞춰 올려드릴 때 그리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응답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기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왕께도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있었지만 나의 죄로 고발된 것이 명백하게 허위였음이 밝혀졌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 사자굴이라는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허위였음을, 저의 고발도 다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일관되게 다니엘의 고백이 끝납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마치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자신 앞에 약속의 자선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나타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삭 하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감으로 통해서 내가 벗어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며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와 이 변하는 환경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도 올려드리고 모든 환경도 주 앞에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제가 행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기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로부터 응답이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온전함이 생겨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이 시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자신 그 변함없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깊게 의자메 나가길 수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